대구 달서구 의회가 청소년시설 내 보건 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. 청소년시설 안에 보건 위생물품, 생리용품을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 서민우 달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정의당 대구시당은 여성·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첫 단추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대구시에서는 2020년 10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.